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이유연입니다. 오늘 원태 선생님 3만 구독자 기념 인터뷰 있어가지고요. 지금 8호선 수진역에 내려서 6번 출구로 나가고 있어요. 대단하시고 하시는 30분 동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저기, 축하합니다. 천일 동안 그 꽃이 시되지 않는데요, 선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챔프 댄스 TV 구독자 산만을 돌파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산만 구독자 돌파 기념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좀 말이 무벅하긴 한데요.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본 곳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으셨죠? 아니요, 선생님. 우리 며칠 전에 저하고 브루스 한번 추셔가지고 저희가 양쪽 채널에 올려드렸잖아요. 너무 또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그날 선생님 그 산만 구독자 예정하고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아, 인터뷰 한번 해드려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열정 무단하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산만까지 구독자가 늘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정말 책임이 점점 무게감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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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